와우, 드라이빙 라이센스, 리튼 익셈, 통과했습니다. 와우, 여기가 이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내고 있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라이센스를 따르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인터내셔널 국제 운전면허증이 사용이 허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친구랑 방학 때 그냥 면허증을 따놓자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와, 시험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게 그냥 뭐 한번 그냥 뭐 보면 되겠지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나눠준 문제가 있고 또 그쪽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외국어다 보니까 영어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한번쯤 알아두면 좋고 또 한국과 좀 다른 점이 꽤 있어요. 그래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그냥 이 제가 링크 아래에 넣어둘 테니 이 파일 다운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읽는데 여기에 이 주소를 붙여넣으면 여기에 핸드북이 있어요. 이 핸드북을 그래도 딱 한번 또는 뭐 일단 이해하면서 한번쯤 읽어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났냐면 그 차에 오브젝트 뭐 물건을 놓거나 스티커를 뭐 플레이트 같은 것을 이렇게 차 유리에 장식하고 싶거나 차 안에 두고 싶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조석 유리 아래쪽 하단 코너에 둬야 된다. 또는 그거는 이제 가능하고요. 오케이고 그리고 또 그 후방 유리 있잖아요. 후방 유리 그쪽에 이제 하이패스 카드 놓는 위치 쪽에 스티커나 뭐 그런 거 붙이는 거는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운전자가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안전상 그렇게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여서 이거 읽어보시고 베이스컬리 그냥 기본적으로 이것을 여기에 섹션 섹션 눌리면은 여기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번쯤 다 보시면 진짜 도움되고 꼭 한번쯤은 꼭 읽어보세요. 네 이거 뭐 다른 거 이것저것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이게 DMV거든요. DMV 뭐 테스트하면은 뭐 여러 웹사이트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외에도 뭐 많거든요. free DMV written test 그런데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이것을 그냥 정독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아까 본 퀴즈에 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여기에 한계가 없는데 뭐가 없냐면 디톨이라는 것이 있어요. 디톨. 아 깜짝 놀랐네. 시 그 표지판 시험도 보거든요. 그래서 디톨 사인. 그래서 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디톨 사인은 이제 우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라운드 오바웃. 라운드 오바웃이 이제 회전 교차로거든요. 회전 교차로에 있는 건데 이런 거 이런 사인이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가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길을 우회한다. 그래서 이 사인도 제가 여기에 여기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디스크립션 링크 해보면은 네 어떻게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지 있으니깐 참고하시기 바라고 네 한번 꼭 정독하세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꽤 난감하거든요. 그리고 한국말로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한국말로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언어를 선택하게끔 딱 나오거든요. 네 일단은 그 dmv에 여기 dmv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어 그 다음에 여기에 가시면은 어 일단은 그 전화번호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거든요. 네 왔습니다. 2903146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apply for driver's license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리고 여기서 start application 이거 눌려서 이제 등록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원하시는 라이센스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driving license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commercial 이게 뭐 택시운전기사나 뭐 그렇게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driving license가 있고 그냥 일반 class C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non-commercial driving license로 저는 신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네 준비를 하면은 어 시험장에 직접 가서 볼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볼 건지 이메일이 와요. 네 이렇게 이메일이 오면은 어 이거 클릭해서 클릭하시면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대로 가거든요. 여기 로그인 하시고 하면은 어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어 집에서 볼 때 뭐 주변 사람들 없애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화면 녹화를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창들을 닦아야 되고 이 화면만 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떠 있으면 안 돼 뭐 카카오톡 떠 있으면 안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제가 한 번 시험은 아 한 번 봐보자 해서 봐봤는데 어 실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이메일이었냐면 짜잔 어 잠시 아닌데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어 맞다 이거 어 you have failed your driver knowledge test 그래서 다시 보래요. 그런데 재시험 보는 것이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총 세 번 볼 수 있는데 세 번 이후에는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세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그냥 시험 치고 나서 몇 분 또는 뭐 몇 시간 내로 온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시험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합격하면 어떤 메일이 오냐면 이렇게 Congratulation 하면서 Go 그래서 Thank you for completing your driver's license knowledge test through the virtual test center. You have successfully passed your sign test. Sign test를 통과를 했다고 그 사인 테스트가 이제 그 표지판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Thank you for completing your driver's license knowledge test through the virtual test. You have successfully passed your driver's driver knowledge test. 그래서 knowledge test가 있고 사인 테스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통과를 했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Please present this confirmation at your DMV appointment for an express experience. along with any required. R&D documents 그래서 이런 다큐멘트랑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래요. 네. 그리고 confirmation code도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되겠습니다. 으하하하하 네. 그래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 상당히 꽤 tricky해요. 네. 퀘션들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어. 제가 리뷰에서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그 책에는 있는데 그래서 책을 좀 자세히 읽어야 돼요. 만약에 100점 받고 싶다면 제가 한 7문제 틀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35문제에서 5문제 틀리면 5문제 이상으로 틀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 score 아. 그러니까 46 questions 인데 어. 이 중에서 you will need to score at least 38 아. 그러니까 딱 제가 8문제 딱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8문제를 틀렸네.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좀 헷갈려요. 아. 그리고 헷갈리고 또 모르는 것도 이 핸드아웃을 안 읽으면 네. 정말 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 저속 전기차 있잖아요. 이것의 속도는? 이런 것도 나와요. at least 25 최저 속도가 25고 최고가 35를 넘으면 안 된대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버스를 서 있는 버스를 지나갈 때의 속도 와우 뭐 한국은 그런 게 뭐 딱히 없잖아요. 딱히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는 10 mph mile per hour 그리고 여기에 뭐 알코올 21세 이상이 이제 알코올 수치는 0.08% 이런 거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행자가 지나간다. 보행자 있으면은 항상 보행자한테 양보하는 거 그리고 어. 벌금 그 그 예를 들어 경찰이 서라고 있는데 서지 않고 아 뭐 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도주를 했는데 도주를 한 도중에 사고를 내지 않았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네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그 차에 어 어린 뜨거운 날에 어린아이를 차에 어린아이 또는 동물들을 차에 두고 차를 떠날 경우에 뭐 어떤 벌금이 있는지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어 네 그리고 만약에 몇 세까지 옆에서 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 차에 두울 때 어른이 떠난 사이에 12세나 또는 12세 이상이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으면은 괜찮다 뭐 이런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잘 공부해 두세요. 화이팅!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